블랙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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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핑크의 뚜두뚜두는 30일간 누적 가운드에서 약 3억점을 기록하며 6월 부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중독성 강한 멜로디와 총을 쏘는 포인트 안무로 발매와 동시에 음원 차트 옳기는 물론 중국으로 사랑받은 블랙핑크인데요 블랙핑크 블랙핑크 네 수상소감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블랙핑크입니다 블랙핑크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뚜두뚜두라는 되게 좋은 곡으로 활동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 되게 뚜두뚜두 활동하면서 되게 좋고 너무 평생 기억에 남을 추억들 많이 만든 것 같은데 우선 저희 이렇게 멋진 곡 써주신 테디오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 자리에 오르게끔 도와주신 양현석 회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리고 집에서 저희 지켜보고 계실 부모님들 가족분들 너무너무 늘 감사드리고 우리 너무 많이 챙겨주셔서 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실장님들 매니저 오빠들이랑 언니들 너무 고생 많으시고 감사드리고요 매니저 오빠들 그리고 매니저 언니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올해도 더 멋진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는 블랙핑크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저희 블링크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다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And all the fans then welcome And all the fans around the world Thank you so much for always loving and supporting Us We will see you guys on the world tour Thank you so much